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저희가 또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. 이제 그러면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또 많이 남겨주셨어요. 그죠? 직접 써주신 거죠? 네. 볼게요. 동혜 오빠. 이번 콘서트에서 복근 노출 가능성. 몇 퍼센트. 그걸 또 보고 싶지는 않잖아. 그러니까. 구 배가 구 배 세고. 네. 여러분이 혹시 보고 싶은 콘셉트가 있나요? 아니. 티. 그거 뭐 이렇게 한두 번 먹는다고 사실 몸을 좋아하지 않거든요. 혹시 티? 네. 진짜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조금 컨디션 안 좋거나 아니. 고양시 거 추천해 드려지 않냐. 일단 그걸 해주세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아니. 질문를 한 거죠. 아무리 해주세요. 그니까 대답할 거예요. 중국어 노래는 언제 들을 수 있어요? 이야. 진짜 미리 빙빙빙빙 자, 미리 빙빙빙빙 아. 근데. 돌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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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제가 이게 메인이 있어야 되잖아. 메인이 있어야 바로 메인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잖아. 자! 이제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미니게임을 좀 해볼텐데 질문이 6개가 있습니다. 6개의 질문을 여러분께서 맞춰주시면 정답자 6분에게 상품이 있어요. 칭찬이 주저하기, 전, 목표, 전. 명색을 해주는 조상은 모여. 둘, 셋! 여기 염색하시는 거? 어, 예. 응? 아 뒤에. 흐흐흐흐흐흐 과연이 왔으면 좋겠다. 35초 30분 정답입니다 오오오... 가위바위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더 조금만 더 현각oon 가위바위보 자 앞에 네 8개? 다섯 문항 중인데 여덟 개를 그러면 정답자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저희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께 보여드리는 비하인드 영상 같이 보는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팬미팅 같은 이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 어.. 굉장히 뭔가 여러분의 생각도 좀 들어볼 수 있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면 또 충전이 되고 또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도 갖게 되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도 힘드시고 체력적으로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또 앞에 짠 하고 나타나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아 같이 사진 찍을까요? 네 마지막 같이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